한 장을 제거합니다. 100골드를 획득합니다. 정말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9,000원이나 올랐습니다. 정말 큰 변화군요. 과일주스 유독가스 아이 또 슬라임이야. 보스가 슬라임이면 독이 잘나온다. 리얼로 다가. 망단 똥공격 단 분사. 똥공격 vs 단 분사. 똥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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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상약 먹기 전에 쓰레기였는데. 저거 패치전의 능력이 어땠더라. 엄청 쓰레기였던 것만 기억나는데. 플라잉니. 아 드로그 안 쓰였나? 엄청난 아uku 변화 한번 해볼까? 아이씨 전문 수영이 왜 나와 이제 빨간맛 패턴 고정이죠 휴 아니 이걸 대단원을 준다고? 전문성 있으니까 가볼까 편화해서 전문성 나온 이유가 이건가 갑분원 티비 티비 투장 뽑는구나 이거 폭발 포션 배신 전광석화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 이거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리아카 리아카 어? 다음 톤에 대단원 안 나오면 쓸 수 있다 다음 톤에 백년 퍼즐 때문에 안됨 퇴도 라가블린 쉽게 잡았네 이 정도면 해시계 이걸 해시계를 주네 해시계 잘 알겠죠 첫 턴에 운 좋으면은 바로 50대를 들어가긴 하는데 잘 나올 리가 없지 미소 해어오계 해royable 해 méthні 해rze 해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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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는데? 이걸 똥공격이 이걸 똥공격이 똥공격이 해야 됩니다 갓공격 잔상 킹공격 최고다 똥공격장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쟤장 아 연긴말고 딱히 집을게 없네 껌별도 소모껌도 좀 그래서 잔상 강화하고 상점가서 바로 카드 지우자 엘리트가 싹 다 길맞고 있네 그지 같은 것들 상점 두개 보면서 두장 지우고 엘리트 잡고 잔상 강화하고 엘리트 가기 싫은데 진짜 상점에서 도박군 포션 요런거 나오면은 꼭 좀 쌓아놓고 꼭 좀 쌓아놓고 카운터 오지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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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력 1 아 이거 게임 아님 와플 재자 슛돌 대단원 강화 일단 다음 상점 봅시다 그리고 뭐 좀 사긴 써야겠다 깨시 버리자마자 기맥히게 나오네 ade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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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강화도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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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없나?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네 반사신경 근데 반사신경 버릴게 없는데 생존자밖에 근데 반사신경뿔 나왔을때 집어야지 이거 나중에 다시 못먹어 반사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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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신 git 보상두개 더 들어왔구 이거 때려야겠죠 4딜 포션 벨트 청동 액체 탈출구 가방 스네코 액을 필요 없고 머단원 빠졌고 아니 제발 아니 대다 너 이 자식아 미친놈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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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세단원 한번도 못생 이런 게 잘 안 돼 이런 게 잘 안 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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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힌버프 걸었어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아 어 다행이다 뭐야 대단원이 없잖아 아잇 미친 대단원식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해서 대단원 뺏기면은 뒤가 없음 우기기 대마우님 막았습니다 여기서는 뺏겨도 됨 여기서 뺏기면 게이득입니다 여기서 뺏기면 게이득입니다 이 경우가 이후로 괜찮은 전략이다 글쎄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폭수? 폭수제비 폭수탈출구 아니야 으! 연..연 렉이 연..연..읍 읍읍읍 수비강화되어 있어서 판돌아도 필요없고 저혈밖에 없네 저혈받고 아잇 달팽이색 아니 진짜 상점 앞에 엘리트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있냐 진짜 이 게임 너무 힘들다 심적으로 힘들다 넌 못 지나간다 미친 현두미들 제빛불 아니 제빛 심성 치약 심호흡 해싱에 근데 심호흡 해싱에라도 이게 힘든게 대단원 댁에서는 심호흡을 못써 좀 심호흡 아잇 널까 도둡해 아니 좀 심호흡 아잇 널까 도둡해 아잇 킹성 킹성 쿨거래 저보고 얼레기를 뽑으려구요? 얼어붙은 쓰레기? 킹성 킹성 얘네들도 여기에 강화되어 있나? 그러네 벌써 강화되어 있네 하지만 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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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두개나 썼다 포션 두개 포션 두개 포션 두개 포션 두개 포션 두개 포션 두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보스가 달팽이고 발돌림 필요하다 발돌림 해적을 와서 카드 4장을 볼까 발돌림 초롱님 반갑습니다 밥 먹고 하고 있습니다 발돌림 슬슬 어 세상에 퇴근하고 늦게 착석했지만 암튼 화이팅입니다 참튜브 다 챙겨보고 있어요 참튜브 참타튜브란 뜻 아이고 토룡님 만원 도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 깨면 종료하고 내일 딥팩트 준비해야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딥팩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보면 뭐 등반하는걸 제일 힘들어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이번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와 민포 두개 고개 근데 고개는 진짜 조심해야돼 아 고개는 진짜 양날의 검이야 달팽이만 아니면은 아싸 고개 감사합니다인데 달팽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달팽이가 아니면은 아싸 고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집을텐데 달팽이 엿같은 색 엿같은 달팽이 색 달팽이가 아니면 고갯바타죠 달팽이가 아니면 고갯바타죠 할지 집어야될 것 같애 지금까지 순수가 저거 첫 퀸에 아홉장 들어갈 때 잡혀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거란 보장이 없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 시계 돌리는 게 나아. 해 시계 돌릴 거야. 해 시계 돌리는 게 나아. 해 시계 돌리는 게 나아. 해 시계 돌려주는 게 나아. 해 시계 돌리는 게 나아. 이렇게 순수가 안 잡힐 수가 있지 아니 미친 에임 개 쓰레김 해มา 이거 얼 서느덤 깼네 깼어 이거 깼어 안 봐도 없겠네 야 고개가 지금도 하면 어떡하냐 깼네 안 봐도 깼어 깼네 깼어 깼네 깼네 달팽이 허접색 내가 이겼네 아이고 내가 이겨버렸네 어떡하냐 달팽아 어이구 대단 온다기네 오다닥 세수하고 옷입고 뛰쳐나는데 안 됐네 내가 이겨버렸네 어떡하냐 달팽이색 어떡하냐 내가 이겨버렸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이고 달팽이색 오랜만에요 대단원 들고 호다닥 뛰어오는 에이스니까요 얼른 잊다 싶어서 뛰어나왔겠지 인마 아이고 그런데 어떡하나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겨버렸네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달팽이 아이고 우리 달팽이 어리석은 놈 그거 해봐 어 그거 해봐 어리석은 놈 그거 해봐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1호 3이 19단계